이분은 군인이 아닌데 항상 컨벅을 입고 여러분한테 노래를 하십니다. 우리 KMS의 대표 프로그램이죠. 아침마당도 한두 번 출연하면 대단한데 이분은 아침마당만 다섯 번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라고 해요. EU 유럽연합의 23개 국가 독일 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한인회에서 초청을 제일 많이 하는 가수입니다. 대통령을 제일 많이 만난 가수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고 품복을 입고 다니고 우리 진윤서입니다. 박수 함께 차려! 아울러 오지도 않았어. 차려! 어서오세요 빨리. 네 어서오세요. 축! 덕수! 안녕하십니까 전략시장 화이팅! 날아오지도 못하는 가수입니다. 우우우우 вер붙 gorilla 야 오래 맞습니다. 여러분 박수 좀 찬주세! 첫 입이 안무 wew two v 탁 띻 아울러 오itti 워 우리가 살게 몇백년 살아나 한세상 살고 웃으며 짠아 참나고 혼나고 무슨 소용이냐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내가 최고인걸 한 백년 살아나 멋지게 살자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내가 최고인걸 힘들고 호령이 아뇨 우리에게는 어떠냐 멋질게 견디며 버티며 사는 거지 내 책은 내꺼야 아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 청춘을 위하여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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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mpire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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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버렸네 아 저 주에겐 없더냐 모집에 겨울이며 버티며 사는 거지 매체만 맺고야 아 내 원대로 사는 거지 내 청춘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복 믿고 노래하는 가수 MC 가수 진윤서입니다 천년시장 화이팅 추석 제가 정말 천년시장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일단 옷 좀 한번 벗고요